경기 국제공항을 둘러싼 수원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경기도의회까지 번졌습니다. 경기 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활동한 시민단체에 고인물이라 비판했던 수원시의원의 사과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7일 수원시의회 배지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국제공항 시민협의회 임원들을 향해 고인물이라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고 이에 대한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날 황대호 경기도의원도 수원시의원과 수원시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올렸습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경기 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막말, 억측, 궤변은 정치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 국제공항 유치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공항건설 관련 용역을 전액 삭감하며 수원군공항 이전을 역전 사업으로 내건 수원시와 입장을 달리한 만큼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한솔입니다.